문경시가 임산부 전용 차량 안전벨트 20개를 확보해 2월부터 무료로 대여한다고 밝혔습니다. 임산부 안전벨트는 복부 대신 골반과 허벅지를 잡아줘 차량 급정거 시 산모의 복부 압박과 이에 따른 유산 위험을 낮추도록 설계됐습니다. 현행 도로교통법은 기존 안전벨트의 복부 압박 가능성 때문에 임산부의 안전벨트 미착용을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이 때문에 교통사고 시 산모와 태아의 부상률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.